표본 표본 리워크 안해주나 뭐 이런걸 다 동네나 아이 근데 동나와도 보스가 슬라임이잖아 아이 좀.. 좀 그렇다 기분 나쁘다잉 속에서 오케이 동경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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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맹단, 연금, 교살. 지금의 교살밖에 없지 않을까? 아니... 얘네들이 좀 치워줘요. 자극바툰 오지러움. 갓박채. 아니... 아니... 녹아내린 알? 껍질 녹아내린 별결. 아니... 아니... 슬라임 잡을려면 단검 분사가 있어야겠죠? 로갈 먹었으니까 타격은 지워도 되겠지 여기서 와플이 나온다? 나의 자식이 바람을 잘 안췄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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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지에 대한 이곳은 유독 가스 하나 있는 게 좋긴 할 텐데 왜 빡공이야 잠깐만 왜죠? 이걸 또 교사를 준다 보라 독재 파멸이라도 씁시다 이러면 딜은 엄청 세졌네 이러면 천천히 때리면 25 다 부셔 아이고 유리칼볼인데 이거는 들고 갈만 할 것 같은데 아들보다 좋겠지 이게 코스튬이 외형질이 뜨네 아이 외형질 싫어 트롤랍에 모든 걸 맡겨볼까 시시폭 마 표본이라고 그지 같은 게임 난 시시폭을 두 장을 줄 거면은 표본은 대체 왜 나오냐 정말 끔찍합니다 고구마 껍질 들을 기한까지 24 28 38 38 39 39 40 40 퓨 안 맞았다 아니 포션 그만 줘 아니 주는 건 좋은데 아이 참 포션 안 쓰면 내 잘못이지 어, 서스형. 확실히 노가리라서 되게 센. 똥공격. 단부사시 포기면 되죠. 아, 지금 불바도 강화할 게 없지. 근저원 정도. 엘리트 바로 가자. 와우, 피오상. 피오상 좋습니다. 흘리얼루. 시체복발을 쓰긴 써야겠지. 시체복발 도장이면 이런 장점이지. 64딜 들어간다. 총매? 거기서 총매를? 촉촉하게 만들어 줄 수 있나. 뭐 독이야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. 시체복소가 왜 맨날 같이 다니냐. 단짝이야 아주 그냥. 결혼도 해야겠어. 결혼식 때 불러줄거지. 결혼식 때 불러줄거지. 결혼식 때 불러줄거지. 총매가 나왔어야 했는데. 결혼식 때 불러줄거지. 결혼식 때 불러줄거지. 고개 공포. 총매부터 강화하고. 근전 강화하고. 고개 강화하고. 병법성. 슬보가 있겠어. 도박치미드 하나 챙기지 뭐. 손해가 좀 덜하잖아. 대단원. 근전도 있는데 대단원 갈까? 각인거 같은데. 아니면은 가방 칩하가. 가방 칩하면 되게 빨리 대단원 쓸 수 있겠다. 하지만 가방은 사지 못했고. 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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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장. 독재 유리칼 총매 다 때려 박아도 안죽지. 식사. 일단 대단원 각 나왔다. 쭉쭉쭉 필요 없겠지? 내단원이 다 해줄거에 코스트 없으니까 되게 힘드네 배단원님이 다 해주실거야 하이 능숙한 찌르기 독 찌르기 일단 대단원 보면서 가자 이게 아닌데 대단원 다 해줄거야 대단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세상에. 세상에. 스네코의 눈이라니. 이제 정말 빛 내 코뿐이야. 연구당했죠. 세상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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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다. 세상에. 세상에. 도닷궁 10옥도 있고 대다 돈 들고 와야 되나 버려야 되나 버리는게 않겠지 야호 15옥코스트다 뒤져라 하다 수고렘쥐 으악 데드 브랜치 으악 망할 놈의 이벤트 3코덱이라 서카즈드 얼마나 볼 수 있을란가 와 강철의 폭풍이다 가즈의 스레코 진짜 혼란스럽다 이 덱에서 내가 마무리할 수 있는게 있나 주는대로 주는대로 쓰는 덱인데 뭐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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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매하나 더 뽑으면 되겠지 음 실력으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대단원 1코스트 되니깐 왜 이렇게 구려보이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좋다 앙몽 스레코 으 으 으 앙몽에 스레코 틀린거는 좋다 아이 아 앙몽 아우 상코스티안 내장 해찬 내장 다 부셔버린다 앙몽씨 체복발 해체 쇼 낙축 낙축이던 수가 터져요 낙축이던 킹짱저 아니 스네골 스네골 보다 이게 날려나 알약 알약 형상 강화할건 없고 그냥 기도나 해야지 형상 잠깐만 악축가자 악축 야 쌈쌈쌈쌈쌈쌈쌈쌈 야 너 악축 맞으면은 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가 한번 보여줄까 아 너무 아프다 아니 총매를 왜 또 3코스트인데 참 아 아 아 아 아 살려줘. 고스트가 어쩌면 이렇게 해 놓을까. 해도 해도 너브한 던 파워줌 줘봐 파워줌 아잇 구데기 같은 게임 진짜.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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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 수고 다음 거 어떻게 잡지 아 총매 써다왔네 서비스로 일단 인공물 다 까고 오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와중에 실무가 없구나. 표본 그냥 삭제.. 삭제해주면 안될까? 표본 저게 필요해? 표본 그냥 삭제해주면 안될까? 하하! 하하! 삭제해주면 안될까? 삭제해주면 안될까? 삭제해주면 안될까? mana na na na? наст... 아 아 찬방 깨면 만원 선입금 아이 간지중님 감사합니다 뭐죠 깨야 돼 깨야 돼 깰 때까지 몸을 못 나가는거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이거 상방 못 깨면 천원 선입금 뭐야 이게 모순이지 쭉쭉쭉쭉쭉쭉쭉 그러면은 풀로드 땡기면 되지 되겠지 와우 오셨다잉 혼돈 혼돈 풀리는거 괸전이 쓰니까 귀지배 들고 하면 되겠다 아 볼란 풀렸어 뭐야 내 선입금 돌려줘요 어 시그니처 안 나온다 그래서 동요 maint 과 대답 이런 입 도겹사 도겹사 도겹 도겹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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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겹 혼란이 안걸려있어서 코스트가 모자라 왠지 그 미션은 좀 실패하고 싶네요 일단 민첩은 복구했고 가지를 어떻게 비벼봐야지 깨면 선불인가? 깬건가요?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깬거 같긴 하네요 유령의 영상 지속 시간을 생각해보면 가지가 다 했네 그 같은 뚜껑을 갖고 있다고요? 아이고 아이고 뭐야 내 천원 돌려주요 미션 실패 진짜 억치로 이겨네 짚짚어보관 이게 이긴거야 진거야 정신적으로 패배했다 야 야 근데 표본 너무 구린데 솔직히 석쇠 달력이 얘보다 좋죠 얘는 대체 왜 아니 희귀음을 왜 이 꼬라지야 이게 붕대랑 티샤랑 같은 라인업이잖아 너무 구린거 같은데 솔직히 데미지 비교해봐도 킹갓 달력이 더 세지 않음 그렇게 되는건 아 표본 이거는 좀 아닌거같애 아 표본 일단줄 Parks